한화생명 2021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 한수원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수원 살펴드리겠습니다 유령근 골키퍼 백포의 이은지, 정영아, 김혜영, 손다슬 앞선에는 박예은과 아스나, 이선의 나희, 여민지, 강유미 그리고 최전방에는 서지연이 있습니다 백포의 서예진, 어희진, 최소미, 김두리 앞선에는 지선미와 권은성, 그리고 이선의 문미라, 전은하, 추효주 최전방에는 김윤지 선수가 있습니다 자, 휘슬이 크게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경주 한수원, 오른쪽에 원정팀 수원도시공사가 위치합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 추효주가 준비합니다 자, 준비된 세트피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왼발 크로스, 머리에 맞고 높게 뜹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정영아의 클리어를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뒤쪽 컷백, 슈팅, 마가 됐어요 세컨볼, 아하, 고을 전반 2분만에 수원도시공사 앞서갑니다 네, 아, 정말 몇 차례에 걸친 이 슈팅 윤영국 골키퍼도 굉장히 잘 맞긴 했습니다만 아, 이런 득점에 대한 끝까지 이제 하는 그런 집념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홈에서 일격을 맞는 경주 한수원, 이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혼돈 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빠르게 리드를 잡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 수원도시공사에게 기대를 거는 그런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세트피스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 킥을 차기 전부터 추유주 선수가 2번을 외치면서 뭔가를 보여줬고 네, 아, 지금도 정말 적재적소에서 선수들이 이 공에 대한 집념을 끝까지 보여줬던 것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은하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제 지선미 선수의 슈팅부터 김윤지 그리고 경주 한수원 역시나 수비수가 이제 몸으로 막아내는 장면 역시나 있었는데 네 결국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또 경주 한수원 역시 채널 누구세요에서 많은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깊숙한 위치까지 달려가면서 김윤지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높게 갑니다 네 뒤쪽 바운드 있어요 반대편 네 고을 치우주 스콜이 2대0 2점 찰리나는 수원 도시공사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아, 지금 사이드에서도 공이 넘어갔을 때 일단 모든 선수들이 이 점프를 한 선수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네 아, 지금 일단 이 김윤지 선수의 킥이 조금 길었던 것이 오히려 좋았던 그리고 그 뒤에서도 정확하게 아, 슈팅을 하기보다 이 추유주 선수가 비어있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봤다 아,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자, 정말 홈에서 우선 전반전에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경주 한수원 이제는 2점 차가 됐고요 자, 1점 차와 2점 차 선수들에게 가는 부담감은 더욱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유주가 완벽하게 사실 이윤지 선수가 조금은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문미라 선수가 이제 헤더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영하 선수가 완전히 문미라 선수에게 쏠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갔던, 아, 그 장면 역시도 너무나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민지가 뒤쪽 내준 이후에 박스 안에서 나희 돌면서 슛! 자, 굴절도 했습니다 지금은 PK PK가 선언됩니다 지금 최소민 선수의 손에 맞았나요? 네, 지금 나희 선수가 최소민 선수에게 경고 카드 역시나 주어집니다 여기서 아, 네 지금 이 장면은 어찌됐든 슈팅이 날아가는 그 궤도에서 경주 한 수원 역시나 흐름이 조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PK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나가 준비합니다 아스나 그대로 슈팅! 자, 우선 전환의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경주 한 수원 역시나 만의 골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은 아스나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네 뭔가 타이밍을 한 번 끊어내면서 전환의 선수를 흔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 동작을 사용을 여자 축구에서도 이 플레이오프를 현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승자가 될 정도로 전반전부터 양 팀의 경기가 굉장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스나 선수가 이미 전환을 선수의 템포를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더욱 재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러빙 패스 박스 안까지 달려가는 문미라 우선 윤영글이 잡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문미라 선수가 그리고 윤영글 골키퍼가 충돌하는 장면에서 우선 차징이 선언된 것 같고요 지금 윤영글 골키퍼로서도 조금은 또 한 번 당황스러웠던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쵸 윤영글 골키퍼의 입장에 손다슬의 패스가 곧바로 나희에게 나희가 밀어줍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강유미 오른발로 높게 갑니다 반대편 길게 자, 해리 걸고 놓고 서지현 정멸이었습니다 아,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이 사실은 경주한 수원이 노리는 패턴이거든요 네 지금 수원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압박을 조금 강하게 좀 거세게 가져가다 보니 이 경주한 수원 선수들이 그것을 조금 더 빠르게 킥을 차는 계속해서 이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공을 계속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또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추호주의 원터치 연결 과정 수배에 발해맞고 또 한 번 아웃됐고요 빠르게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전은하의 크로스 넓게 골포스 헤리 골! 골! 행운마저 따르고 있습니다 골 때맞고 문미라의 헤더 스컬은 3대1 다시 한 번 두 점 찰리는 수원 도시공사입니다 네, 지금은 정말 수비도 마찬가지였고 네 윤영글 선수 역시도 이것이 그냥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로스발 맞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또 문미라 선수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결국 또 문미라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아, 정말 축구에서 사실 이렇게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네네 정말 수원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행운도 수원 도시공사에게 조금 따라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수원 도시공사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서 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지 남은 시간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 도시공사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 위치합니다 네 로빙 패스 나휘 중앙쪽에서 접어넣고 패스까지 그리고 여민지 짧게 있어요 네 과연 박예현 고을 박예현입니다 스코어는 3대1 이제는 한 점 차 경주한 수원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후반초만에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주인데요 네 확실히 이런 집중력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의 돌려놔주는 그런 장면들 아주 좋았습니다 아 정말 오늘 경기 정말 대박입니다 네 와 정말 이런 경기가 있네요 네 지금 벌써 5개의 득점이 나왔고 네 지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이 이 집중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 이 좁은 공간에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정말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달리고 있는 그 스피드를 살리고 있는 선수에게 어 그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준다는 것 네 이거는 철저히 선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그런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올리크로스가 올라옵니다 네 네 혹시 또 전반 초반에 굉장히 빠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다면 네 아 경주 안수원 이 후반 기세 굉장합니다 홈에서 어려운 상황 경주 안수원의 선수들이 홈팬들을 위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집중력 너무나 이른 시간에 지금 두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킥 타이밍도 좋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여민지 선수가 잘라들어가는 아 그 스피드도 굉장했습니다 추효주의 패스 연결 그리고 뒤쪽 곧바로 내준 이후에 한 번에 깊숙하게 높게 뛰웁니다 자 연결 되는 과정에서 우선 푸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어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 어느 정도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기령 감독이 우선 곧바로 부심에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어 김유정 주심과 그리고 차민지 대기심이 자 벤치로 이동을 해서 현재 이야기를 잘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옵사이드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 도시공사의 벤치에서는 역시나 당연히 뒤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뭐가 없어야 되냐라고 현재 항의를 하고 있고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피지컬을 어 자신의 장점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내어 반대편 아 우선 한 차례 헤딩으로 먼저 끌어냈던 최소미였습니다 볼에 뺏겼습니다 볼에 뺏겼습니다 경주 한수원의 역습기회 여민지 네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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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희까지 나희 흔들면서 네 나희 골 이제는 역전 나희 스코어는 4대3 경주 한수원입니다 이걸 역전합니다. 나희 선수 지금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 템포 슈팅 템포 너무 좋았고요. 경주 한수원 이 스코어를 역전합니다. 60분도 되지 않아서 양 팀은 총 7개의 득점을 올렸는데요. 홈에서 경주 한수원 전반전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후반전 이 경기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와 끝까지 와 정말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박예은의 패스를 이어받고 나희 앞에는 김두리 선수가 있었는데요. 아 지금 나희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전하늘 선수가 다이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완벽한 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4대3. 말도 안 되는 경기력 그리고 나희. 선수원 동안의 플레이오프를 봤을 때 7점을 한 팀은 득점을 만들지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난타전입니다. 반대편! 뒤로 빠졌습니다. 어 이번에도 굉장히 위험한... 약간의 조바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매발! 오른발! 그리고 헤딩! 선수원! 세컨볼!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어 지금 일단 윤영글 골키퍼가... 네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어요. 시야가 굉장히 가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와 이 앞에서 굴절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네스 빨라요. 네 빨라요. 박스 안에서 접어놓고 이네스... 앞에는 출석이 하지만 이네스... 반대편 뒤쪽! 나희! 세컨볼까지! 스콜 5대3! 2점 찰리는 경주 안수원! 또 한 번 나희입니다. 나희의 멀티골! 정말 선수들이 끝까지 이 집중력을 잃지 않는... 네! 이 모습 정말 굉장합니다. 감격을 멈출 수 없는 경주 안수원의 벤치 그리고 나희! 정말 드라마입니다. 네. 아 이 장면 장면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정말 이 선수들의 그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 자체가 일단은 너무 좋았고 이 나희 선수의 결국 이 결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능력 정말 굉장합니다. 이제는 2점 차! 현재 시간은 84분 여기서 아웃되지 않았었고요. 이네스의 패스가 나희에게 완벽하게 갔었고 여기서 나희의 슛이 한 차례 막히기는 했습니다만 세컨볼 역시나 본인이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득점은 챔피언 결정전으로 올라가는 오늘 경기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승리까지 7분응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어이진 짧게 나희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이제 축하 시간이 곧 나올 테고요. 네. 수원 도시공사는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와요! 슈팅! 반대편! 슈팅! 반대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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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배바에 마르 꼴을 그룹합니다. 스코어는 5대4! 한 점 차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또 모르죠. 네! 아, 그런데 지금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고요. 네. 자, 우선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경기장의 분위기가 많이 어선해졌습니다. 지금 교체 투입된 메바에 선수의 만의 골이 우선 추가 시간이 나오기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수원 도시공사 역시나 희망이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유정 주심이 시간을 체크한다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우선 메바에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지금 문미라 선수가 쓰러져 있는 선수가 문미라 선수였군요. 네. 자, 지금 윤영글 골키퍼와 충돌을 하면서 짧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수원 도시공사 하지만 전방에서 이네스! 이네스! 골포스트! 정말 경기를 끝내버릴 수도 왼발로 반대편 길게 나이의 헤더 서진주 휘쓸! 울렸습니다! 하라생명 2021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한수원과 수원도시공사 경주한수원이 결국 홈에서 엄청난 대역전승을 마무리합니다.